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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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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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허약한 모습을 보입니다. 아주 그래서 허약하고 비단결같은 마음씨를 가진 그런 신이고요.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마동석 씨 맞습니다. 진짜 성주신의 얘기가 맞는데 촬영하시면서 본인도 좀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. 글쎄요. 이렇게 가벼운 힘으로도 굉장히 많이 허약하게 표현을 해야 되가지고요. 그런 연기 또 처음 해보셨죠? 그렇게까지 허약한 건 처음이었습니다. 아니 이분이 좀비도 다 없애는 분인데. 이렇게까지 허약한 모습은 처음이다. 신과 함께해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